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암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늘 세워주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 진실하게 저희가 순수한 뼈로만 공급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또 여러분들도 저희 주암식품을 믿어주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